쿠벌 온 스트라이크에서 도라 남긴 타구 유격수 잡아서 1루 그리고 1루 1루에서 더블플레이 이닝 종료 엄지손가락을 지켜내려는지만 김상수의 좋은 수비 벌써 이닝 종료의 순간 참 빠르네요 정말 빨라요 지금 보시면 타구가 상당히 강한 타구였는데 이걸 잡아서 또 반대로 타구가 오는 방향으로 그대로 돌아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 동작이 훨씬 매끄러웠고요 정확하게 또 송구로 연결해주는 그런 모습 사실 자기가 돌던 방향보다 반대로 돌았으면 사실 던지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